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해서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또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 환자가 천명을 넘어서서 곧 3단계 사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위기상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해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로와 소망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목상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신약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되고 있고요 그냥 이름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삶을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보다도 앞서서 세례자 요한의 삶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기대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린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 마태곤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성경에서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요하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마태곤 바로 앞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자는 미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아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아를 소개합니다 그 엘리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엘리아가 곧 이 사람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자의 예언을 이룬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메시아 시대의 도례를 알린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 시대를 고대하였습니다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하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마태봉 3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에게 회귀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자 요한은 또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을 때 주의의 말씀에 순중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중하였습니다 그런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영혼을 아끼지 않았고 수거원신을 아끼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헤로세 감옥에 갇혀서 수검 중에 있습니다 마태봉 14장에 따르면 헤로스는 동생 빌리베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헤로스는 헤로대왕의 아들로 헤로 안디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첫째 아내 파사 엘리스와 이혼을 하고 빌리베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법은 그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법에 따르면 형제 아내를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왕은 헤로디아의 그 비행을 폭로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봉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함이 옳지 아니하도다 헤로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를 두려워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요 또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대로 그를 이제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사형 말기에 큰 고처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심을 목상하게 되었고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갑자기 뜻밖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는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혼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던 오실 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구약성사에서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요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인데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오시는 이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질문은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와서 이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지금까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역 말기에 이제 고난과 고초를 당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해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자 요한과 같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의심하거나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세례자 요한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지금 세례자 요한과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가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례자 요한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구심을, 의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례자 요한이 그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봉 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근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하시는 메시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봉 4장부터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봉 4장 23절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레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기대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가신 권능을 가지고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심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올해 주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레 지역을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천국보금을 전파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약한 것들 그 질병을 보시고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야는 지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메시아가 행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도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구심을 가진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례자 요한처럼 영적인 사람이 주의를 감당한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을 하였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는 강야에서 오랫동안 세상과 거리를 들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알아보고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물스테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문을 가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의 말씀을 생각해보게 되면 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영성과 제시카 경험을 가지고서 주님을 평가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아무리 강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영성을 쌓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는 고백한 대로 자신이 친히 고백한 것처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떻게 소리가 강해서 외치는 자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모호한 삶 앞에서 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생각을 질질처럼 외치는 자를 탓하면서 정혁영 선생님의 짧은 한 시를 하나 소개하였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소산폐대산 원근지 보도 그 뜻은 이렇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네 멀고 가까움의 지세가 다른 탓이지 여러분 정혁영 선생님의 그 지적과 같이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큰 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바라는 산이 가장 큰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투고 싸울 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근사한 것을 싸우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교우들 간에, 부부 간에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거대 담론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작은 감정이나 말투 하나를 가지고서 목숨을 보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작은 산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수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산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중하는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교만해져서 내 생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주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나는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되죠 내 생각의 틀을 완전히 생각하지 않으려고 가감하게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편 131편에서 다이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비유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모습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낮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세례자 행안을 향해서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본문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자의 질문을 듣고서 그를 정지하거나 또는 비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민 친절하게 세례자의 안이 알아야 될 말씀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주민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사역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좁은 운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민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의 말씀을 욱상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역을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소심이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속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자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서 지위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증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증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점이 세례자 요한의 위대한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례자 요한을 칭찬하신 것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을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나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애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세례자 요한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을 받고 화내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수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사회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강의하실이라는 영성을 쌓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의 말씀을 듣고 이사회가 말씀하신 예시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요한의 질문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세례자 요한을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을 크게 높이면서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본문을 복상하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을 비난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비난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비난하는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변호하고 그의 사역을 높이 칭찬하고 또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요 가난 성도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꼭 맞는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의 주님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무의동 장일순 선생님이 혹시 그분을 아시나요? 노자 도덕경을 열심히 강의하였던 분인데 또 사회 개혁가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의동 장일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례식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화장실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화장실이 참 많아서 빠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더럽다고 그 자리를 피하였을 것입니다 또 제례식 화장실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더러우니 빨리 나오라고 체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만일 자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잠시 그와 얘기를 나누다가 이곳의 냄새가 아주 고약하니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얘기할 거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일당 장일순 선생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입장에 한번 대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최근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례식 화장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성육신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휘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세례조연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격려한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조연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른 믿음과 깨달음을 가질 것을 특별히 부탁하였습니다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세례조연은 감옥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은 세례조연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세례조연은 감옥에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 곧 헤로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물론 죽음의 공포가 세례조연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라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조연을 향하여서 믿음을 다시 붙잡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적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문 6절에서 주님은 실적하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헬라우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말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일체적인 뜻은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이 단어를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다 죄짓기 하다 범죄하게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의와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약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확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감내교를 시작한 존 에슬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한데요 1735년 10월 14일 존 에슬리는 신대력 미국의 온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같은 배는 미국에 도착하기 10일 전 1월 23일 큰 폭랑을 만나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는 독일 출신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병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중하였고 겸솔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겁에 질린 다른 승객들을 돌보았습니다 1월 25일 세 번째 폭랑이 닥치자 사람들은 더 큰 폭포심에 사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녁 7시가 되었을 때 이제 존 에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장소에 가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시편을 낭송하게 될 때 다시 큰 파도가 일어서 큰 돛대가 부러지게 되었고 배에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고요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웨슬리가 이제 잠잠해졌을 때 그 도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춘 면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가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그 경험이 존 웨슬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도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두려움과 절망을 잘 이겨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처럼 코라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불안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지만 독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흔들리는 우리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